분위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뮤직비디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? 네 탈툼 뮤직비디오! 여러분들을 뽑는 명절에는 어떤 것인지 저는 선규 씨가 웃는 부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만해서 화난이 있다가 원전에서 갑자기 다 잊었다 이제야 너를 지운다 참 길었던 참 힘들었던 이별과 저는 그거 말고 아 무슨 의미지 뭐 선규 씨가 그 명절 씨 눈 가리는 부분 하하하하하하 근데 표정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의 기억이 추억이 하하하하